XSFM입니다. I, D, W, K 10원 정도로 올려달라는 파업이었습니다. 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작가들이 한꺼번에 파업을 하자 미국 연예계는 잠정 추산 5억 달러의 기회 비용을 잃었고 세계인들은 수주 동안 즐겨보던 미드 등 TV쇼의 새 에피소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국민의 다수 그리고 출연 배우들은 파업을 지지했고 WGA의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물론 이번 주말 우리는 영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18년 11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292회 B, C입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아무리 윤세민 에디터가 비정규의 왕위로서니 저건 안해봤죠? 영화 쪽? 네, 그쪽은 못가봤죠. 네. 그 탤런트가 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영화 제작 하긴. 아카데미에서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약간 그쪽은 시작부터. 사전 교육을 좀 필요로 하고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 갖고 들어와서 쉽게 얘기합시다. 버린 사람 취급당하는 업계가 요즘은 한둘이 아닌데요. 그 전통으로 얘기하면 영화만한 곳이 없긴 합니다. 그 동경을 믿기로 굴러가는 업계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 주말간에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매드 무르핀. 한국이 처음 만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이 날기 싫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엑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3D홀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값 29데이즈 29데이즈 이벤트가 있어요. 네, 29데이즈의 11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먼저 카톡 풀친. 저는 맺었어요. 네, 29저와 카톡 풀친을 맺고, 아니 사장님은 맺으셔야죠. 이게 무슨 땡커킹 이런 것처럼 매일 아침 땡커킹 먹으라고 문자 보내고 귀찮게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말 겁니다. 하지만 친구를 상가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단계거든요. 네. 카톡 풀친을 맺고 그 메시지를 친구한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이걸 시켜야 돼요. 친구가 29데이즈 메시지 창에 본인 아이디와 친구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요. 그렇죠. 여기서 무슨 아이디? 카톡 아이디가 아니고 29데이즈의 홈페이지 아이디입니다. 아, 29데이즈 홈페이지에 가입시켜야 돼요? 네. 어려운 퀘스트네. 그렇죠. 홈페이지에 가입을 시켜야 돼요. 본인의 아이디와 추천인의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면은 샤무드 파우치 그리고 중형 대형 라이너 패키지를 드립니다. 네. 팬티라이너는 무조건 하나 보내주나 봐요. 팬티라이너는 무조건 100% 당첨이고 샤무드 파우치는 몇 명한테 보내는지는 안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그 유현상 PD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9데이즈 홈페이지씩이나 가입시키려면은 귀찮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당첨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어디 가입시켜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디 가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자료가 있어도 가입창 뜨면 포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실 겁니다. 네. 하시는 분은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292의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시간입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해보는 중입니다. 이슈는 너무 많았으니까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 볼 때 본 말이죠. 아, 이런 일도 있겠구나 싶은 일들이 나옵니다. 왜 있겠구나라고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있는 일일 텐데 우리가 신경 안 써서 몰랐구나 싶은 일들 말이죠. 혹은 조금 사실 익숙하죠. 네. 그러니까 다 듣고 나면 또 익숙합니다. 네. 네. 물론 에디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설명하는데 제 대본에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역시. 그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하는 게 에디터 성격이라 그렇고 정말 이상한 케이스들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환노이 국감 준비할 때보다 거의 노동 이슈만 퍼오잖아요. 네. 그쪽에 또 신경을 많이 가고 신경이. 10월 19일에요. 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발로 잠깐 화제가 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영화제 스태프의 노동 실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스태프 당사자의 발언문을 좀 잠깐만 확인을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뭔지도 모릅니다. 윤새민도 몰라요. 그, 저기... 프로젝션 오퍼레이터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 네. 일을 하기 전에는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내에서 영상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영화와 영화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합격 소식을 듣고 예정보다 일찍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멋진 영화와 관객들이 만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태프가 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막 하루 전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인 제가 맡은 업무는 영화제에서 상영될 상영작을 검수하고 영화제 당일에는 영사실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입니다. 오퍼레이터 한 사람당 25편에서 30편의 영화를 담당하게 되는데 약 10일 동안 모든 영화를 다 검수하려면 야근은 불가피합니다. 정시 퇴근 시간 이후에 일정이 제멋대로 잡히는 날도 많았고 극장 교육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상영이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야근에 대한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제가 시작되고 나면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을 오퍼레이터들을 더 일찍부터 일하게 하거나 이건 월급이 한두 달 더 나간다는 뜻이죠. 인원을 더 뽑아 해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는 커녕 채용인원을 줄여서 한 사람에게 과다한 업무를 맡기고 계속해서 야근을 시키면서 초과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후의 근무수당에 관해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9시 30분까지 일하면 7천원 11시 30분까지 일하면 1만원이 식대처럼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간당이 아니고 그냥 그것만 준다고요? 그럼 대식 가면 여러 번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먹었네? 또 주고 옛날 넷마블에서 지급했던 택시비랑 비슷하네요. 그렇겠네요. 9월에는 야근이 많기 때문에 20만원이 지급될 거라는 말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 시간 후의 근무수당의 전부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 후의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영화제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네가 사인했으니 그대로 일하거나 그만두거나 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네가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여기가 다른 곳보다 낫다. 너도 일 많이 배우지 않았나? 너 하나쯤은 줄 수 있지만 너 하나 주기 시작하면 일이 커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제가 억망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최저시급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왜 커다랗고 어려운 일을 요구한 사람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직원들이 쉬고 싶을 때 담배도 피우고 옆 직원들과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직장 문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후에 근무수당을 칼같이 따져 지급하면 우리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윌리엄 월레스가 싸운 게 아닌데 그러나 저희 오퍼레이터들은 일이 많아서 제대로 자유롭게 놀기는커녕 쉬지 않고 일하고도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획팀장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직장 문화 운운하는 이러한 해명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것 혹은 영화를 전공한 것은 적어도 영화제에서만큼은 칭찬받고 가치있게 여겨져야 할 일이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말로 정상화되는 때는 영화제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임금과 권리를 존중해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에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끔 섭외할 때 수동적이잖아요. 되게 피곤하면 게다가 저는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왜요? 국감과 야구 모두에서 벗어났죠. 솔직히 계속 지길 바라셨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일해야 되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 전날 밤부터 며칠 전부터 표찾고 그리고 인천은 푸드트럭 앞에 줄 서있으면 기가 쇠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천이 싫어. 되게 친데레 같은 팬심이죠. 지길 바라면서도 직관은 가는. 이김 좋아하고 울고 또 표 사고. 알고 보니 이날 기자회견을 하신 노동자들 가운데에도 그 알실 청취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디에 있는 날 계시죠? 수동적일 때 저는 청취자를 찾아요. 주로. 네.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바로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조정의민 씨라는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영화제를 여러 곳 떠돌아다니다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영화제는 지금은 일을 쉬고 있고 근데 영화제 개인적인 사정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는 거죠? 아니요. 좀 다른 뭐 사정도 아 그렇습니까? 좀 영화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추울 때 야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기아타이거즈 팬입니다. 자기들은 우승해봤다고 저런 소리 하는 거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입장이 같을 수 없고요. 요 며칠 편안히 보내셨겠네요. 아니요. 임창용 선수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셨어요. 아 그렇구나. 집에 안 가셨어요? 가신 분들은 많으시던데? 여튼 간에. 이 발언문을 쓰시고 반환하셨던 분은 다른 분입니다만 사실은 이걸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에디터하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영화제의 노동은 하고 싶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영화를 해야지? 하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본인도 그러시죠? 네. 저도 영화 전공 영화를 배우셨죠? 네.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대학교에서요. 대학교에서? 원래 전공이 그거였나요? 원래 전공이 영상이론과 영상기획전공 대학에 돈 퍼주고? 영상이론하고 영상기획이요? 영상이론과에서 영상기획을 전공했어요. 아. 전혀 모르는 게 정말 전문가를 키우는 과 같아요? 백수를 키우는 과입니다. 물론 뭐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국문카페도 무슨 말씀을? 거기서 영화를 배우셨잖아요. 네. 거기 가면 프로듀서나 감독이나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잖아요. 네. 거기를 나오시자마자 영화제에 투입되신 겁니까? 영화제에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졸업하고 1년 동안은 미디어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중학교나 공부방 이런 데에서 영화 가르치는 일을 1년 동안 아. 그런 일도 있군요. 그런 걸 했었고 1년 지난 이후에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그때 영화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졸업 후에 영화제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가 봐요. 영화과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경우에 감독을 지망하기 때문에 자기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영화를 찍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딘가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간단한 알바를 할 수도 있지만 영화제는 어쨌든 전국에 많이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제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얼른 생각해봐도 그쪽에서 인맥을 창출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교육 업무 같은 것을 제외하면 그것도 그거는 사실상 그냥 파트타임 잡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걸 제외하면 영화제가 사회생활의 첫발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계속 영화제 일만 하셨나요? 본인 얘기를 좀 더 해보죠. 한국에서는 계속 영화제에서만 일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에 미국에 한 5년 갔다 왔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분도 너무 길게 사셨거나 거기에만 너무 오래 계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5년이요? 네 5년 그러니까 헬스로 5년 살았는데 거기서는 처음 2년 동안은 CCTV 공장에서 박스 쌓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광고회사에서 광고 만드는 일 좀 영상 전공 살려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영화제 일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CCTV도 영상 관련 일을 하셨네요. 그래도 사실상 미국에서는 영화에서는 좀 멀어져 있으셨고 네 영화는 광고회사에서는 사실 영상 일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미국에 촬영 들어오는 영화나 드라마들 뭐 이런 거 현지 코디 일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조금은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거 계속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근데 미국 제가 사실 미국에서 있었을 때 어쨌든 사실 한인 커뮤니티를 벗어나진 못했었거든요. 이게 근데 미국 한인 커뮤니티는 사실 여기 70년대 수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뭐 2016년도에 아니 2013년도에 광고회사 면접을 보면서 그 대표님이 경남 진주분이셨는데 네 전라도 것들이랑은 일 안 한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들었으니까 어쨌든 최저시급 비슷하게 받고 그리고 세금을 떼지 않기 위해서 월급을 일부는 미국에서는 체크로 주니까 체크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이런 식의 노동 환경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망을 세우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진학을 고민도 했었는데 진학을 하면 불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몇만 불의 빚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는 없었고 애초에 가지 않거나 좀 더 빨리 돌아왔어야 된다는 후회는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게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면서 또 전에 일했던 선배들하고 연락해가지고 일자리도 마침 잡혀서 그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건 뭐 우울한 얘기고 저도 이제 방송 해볼까 몇 번 생각만 해봤던 소재이기도 한데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한인사회에서 취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케이스들 반대로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라나서 거기에 문화 DNA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과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들 되게 많더라고요. 영화를 하다 말고 미국에 가서는 순탄한 직장이나 생활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안타깝게도 그렇죠. 어쨌든 저는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저는 장르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론가에서도 좀 이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려운 영화 이런 것보다는 장르 영화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할리우드나 이런 데서 좀 더 프로덕션이나 이런 걸 가까이서 접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고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면서 또 계속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잘 그래가지고 5년이나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그리고 돌아오셔서 바로 영화제 네. 돌아오자마자 바로 영화제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다시 업무를 하시게 됐던 영화제가 어디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서울독립영화제요. 서울독립영화제요. 네. 거기는 어떤가요? 서울독립영화제는 지자체는 아니고 네. 영진위회랑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랑 영진위가 들어가 있군요. 한독협이 공동주체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사실 역사를 보여주면 영진위에서 했던 그냥 시상식 이때부터 역사를 따져서 그러다가 한독협이 붙어서 한국독립단편영화제로 했다가 서울독립영화제로 개편되고 이런 식의 역사가 있는 영화제. 시상식으로 시작했다면 인력이 행사 위주면 되고 많은 군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랬다가 영화제로 늘어나면 갑자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지죠. 그걸 이제 청취자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잘 몰라요. 본인이 주로 프로그램팀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일을 하는 팀입니까? 프로그램팀은 우선 경쟁영화제랑 비경쟁영화제가 조금 다를 텐데요. 경쟁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품을 받거든요. 작품들을. 작품을 출품 공모를 받아서 그것들을 심사하는 과정이 거치고 그 심사일 과정을 통해서 경쟁작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을 집행하는 거죠. 출품작 다수 초청작 일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죠. 경쟁, 비경쟁이 섞여 있긴 하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영화제, 우리나라 영화 출품됐다. 경쟁부문, 비경쟁부문 이런 기사를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이죠. 경쟁 부분은 어쨌든 출품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이나 예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선전된 작품들을 작품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고 감독들 일정도 파악해야 되고 상영본도 수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의 일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 팀이고 그 작품 수급된 내용을 가지고 출판까지 진행하는 거 카달로그 만들고 그런 것까지 사실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화를 트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팀이 만들어내는 곳이라서 홍보팀이나 그런 데는 프로그램 팀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는 거라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옆방 일이니까 자세히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방이면 우리 청취자들보다는 가까우니까 다른 부서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일들을 하나 우선은 기술팀이 있을 거고요. 기술팀은 상영본이 들어오면 그 상영본을 검수하고 아까 부산영화제 분이 했던 프로젝션 팀 그런 거 검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 영화제 기간에 영상 문제 없이 잘 상영되도록 진행을 하는 거를 기술영사팀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홍보팀에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에서 보도자료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영화제가 영화가 많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진행하는 행사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회계나 그런 총적인 걸 담당하는 총무가가 있을 거고 그런 팀도 있을 수 있고요. 얼른 생각하기에는 행사전문업체가 붙어가지고 외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고용은 어떻게 보통 이뤄지나요? 그게 영화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행사 부분에서 모든 거를 영화제 스탭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용역을 주기도 해요. 기술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모든 영화제 스탭이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홍보도 홍보 파트에서 일정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랑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좀 큰 영화제일 경우에나 그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거고 작은 영화제 같은 경우엔 어쨌든 내부에서 다 소화를 해야죠. 근데 작다고 해도 부서도 많고 전문성도 높게 요구되고 필요한 인력도 상당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영화제에서 실제로 비정규, 정규 다 포함해서 영화제 하나 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그 노동자 규모에 사실 자원활동과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자원활동 자원봉사도 있죠? 네. 그분들은 어떤 일 하십니까? 영화제 가면 만약에 영화제를 갔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고 의전하고 티켓팅하고 티켓 검수하고 하는 것들 다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을 하고 스태프들은 전반적인 걸 관리하고 게스트들을 모시거나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거지 영화제에 갔을 때 일반 보통 관객들이 보일 수 있는 거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설마 무급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영화제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무급일 거고 1급으로 그냥 15,000원 정도 그 정도 주는 경우는 있어요. 의미를 달 수 없는 돈이야. 15,000원은 뭐야? 갈밥에서 이기면 주나? 15,000원은 뭐야? 점심을 비싼 거로 먹어라. 밥은 주고요. 15,000원은 따로. 아니 근데 왜 영화제인데 왜 자원봉사를 받을까요? 그게 이제 영화를 꿈꾸는 상식적인 질문이죠. 꿈나무들에게는 영화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약간 경험을 쌓는 기회인가요? 영화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영화제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감독들도 만나고 뭐 그런 식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고 체험 같은 거구나 또 또 자원활동 하다가 이제 영화제 스텝이 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왜 자원활동가를 써야 되지? 너희들이 뭔데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무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죠. 네. 허허 그 이 이슈가 이제 기사화되면 기사를 만드는 기자들은 야한 단어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이것저것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물론 뭐 잠시 후에 모실 이제 시민활동가께서도 이런 말씀을 쓰셨지만 영화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레드카펫만 단 줄 아는데 레드카펫을 까는 사람들은 누구냐 근데 레드카펫을 깐다고만 얘기하면 그냥 까는 행위만 생각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요. 그렇죠. 그 뒤에 어떤 전문동이 전문노동이 필요한지 가장 모르는 분야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마이스라든가 이런 행사진행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일 것 같은데 그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의 특성을 보니까 경쟁작들이 참여를 해서 시상도 있고 이런 거면 컴퓨티션이면 아니 쇼미더몬이면 랩 1분 들어보면 자를 수 있잖아. 근데 영화는 다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팀의 검수활동이란 영화를 계속 보는 거네요? 그쵸. 그 상영본이 들어오면 사실 이제 해외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자막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막이 그 말과 싱크가 맞는지를 어쨌든 또 한 번 봐야 되니까 자막 싱크를 하려면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언어별 자막을 만들어주는 번역가들도 거기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쵸. 번역팀이 따로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영본을 수급할 때 상영본과 영어대본을 같이 받아요. 그리고 그 원어대본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제 자막을 입히게 되죠. 번역이 잘못되는 경우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영어대본을 보고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나라만 그 영어 말고 다른 언어일 때 그 원어를 이해 못한 번역이 나와서 그래서 가능한 그래서 가능한 그 영어권 대사가 아닐 경우에 그 원어대본도 달라고는 하는데 그 해당 언어에 번역가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도 많고 감독들이 대부분 자료를 잘 안 줘요. 하나의 신선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거 심사위원이고 뭐고 말짱 허당이구만 죄송한데 번역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사실 영화 자막 만드는 팀에서 영어 자막만 영화제에서 돌아다니면서 영화 자막을 만들고 하는 팀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분들은 영어를 번역해서 자막을 만드는 거는 그냥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읽을 수 있는 속도로 화면에 맞춰서 번역이 딱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좀 하는 팀들이 있고 보통 기술팀이나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좀 용역할 때 같이 붙어서 나오죠. 그 분야는 전문 업체가 아는군요. 이런 류의 영화를 사실 보는 것도 그냥 보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팀들은 이런 걸 다 체크하는 일들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고 많이 해본 솜씨를 요구할 텐데 그렇다면 이거 전문가의 영역인데 전문가 치고는 사실 제가 아는 전문가들 중에선 이력서를 제일 자주 쓰겠어요. 입사를 하면 다음 어디 갈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입사를 하는 순간? 그렇죠. 이게 영화제가 끝나면은 이제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면은 이제 영화제 기간에 이제 다른 데 이력서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이력서도 이력서인데 제가 올해만 지금 의료보험증이 다섯 개째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증이 직장 의료보험 직장을 가입하면 직장 의료보험증이 나오고 이제 영화제가 만약에 끝나서 이제 계약해지가 되면은 지역의보로 넘어가서 지역의료보험의 의료보험증이 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취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직장 의료보험증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끝나면은 이제 지역의보가 또 나오잖아요. 올해만 제가 의료보험증을 다섯 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력서도 많이 쓰고 의료보험증도 계속 집에 쌓이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의보공단에서 전화 왔었어요. 정체가 뭐냐고. 아니 그 제도가 못 따라가는 점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은 디테일에 대한 질문은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나와있는 그 발언문을 보면 한 달 더 일하면 야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몇 달 더 일하면 야근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업무가 과중하지 않기에는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은 바깥에 생각할 때 영화제라는 건 한 번 하고 마는 거니까 잠깐 하고 또 딴 직업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이 너무 짧다면 그거는 노동환경이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개월 준비하는데 2개월밖에 시간 안 줬는데 사실은 4개월 줘야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4개월 다닐 수 있던 직장을 두 달밖에 못 다니는 게 되잖아요. 행사나 영화제 이런 축제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일이 몰리는 거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사람을 갈아 넣으면서 할 수 있지 않게 사람을 덧봐봐야지 이게 그냥 영화제니까 이때 일 많이니까 너는 야근해. 근데 야근수당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덧봐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영화제를 준비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를 영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아무리 뒤로 뒤로 물러나도 야근수당을 못 받는다는 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약간 한국형 악순환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4년에 영화제를 했는데 그때 20명의 인원이 야근을 엄청 해가지고 어떻게 영화제가 무사히 진행됐어. 그럼 2015년에는 20명이 아니고 30명, 40명을 뽑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올바른 우리가 생각하는 순환인데 야 작년에 20명으로 됐어. 올해도 될 거야. 라는 식으로 굴러가는 느낌이 이제 짐작이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영화제는 보통 지자체 예산을 받고 공무원들은 어쨌든 숫자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만한 규모로 20명으로 했어. 올해는 20명인데 좀 더 규모를 키우자. 좀 더 행사를 늘리자. 그럼 사람이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 사람은 늘어나지 않죠. 본인의 사례로 다시 한 번 넘어가 봅시다. 가장 최근에 일했던 영화제가 어디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여기는 영화제는 아니고 마켓이긴 한데 인천 다큐포트라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일회성 행사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죠. 11월 초에 진행되는 다큐멘터리 마켓 행사. 몇 달 정도 일을 하시나요? 저는 계약은 7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5개월 반에서 5개월 정도군요. 몇 시에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게 됐었습니까? 기본적으로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요. 네. 호흡을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네. 저는 다큐포트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실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실 야근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야근을 할 때 교정 보고 그러면 1시에 퇴근할 때도 있었고 새벽 1시? 네. 그렇게 퇴근할 때도 있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1시 12시 이렇게까지 남아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게 잦은 편입니까? 아무래도 행사가 11월 초였는데 9월 말부터 10월 정도에는 좀 굉장히 잦은 편이죠. 12시 그러니까 6시에 퇴근해야 되는 걸 자정에 퇴근했으면 6시간을 더 일한 거란 말이에요. 자주 그러고 근데 못 받는다? 아 다큐포트는 야근 수당을 줬어요. 아 거기는? 네. 가장 노동 강도가 심했고 가장 오랫동안 일 시켰고 전혀 챙겨주신 주지 않은 영화제는 뭐가 있습니까? 다 가봅시다. 서울농립영화제가 노동 강도가 센 편이기도 하고 야근 수당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행사가 시작하기에 임박하면 그때부터 노동 강도가 갑자기 세지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럴 때 노동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2시에 퇴근할 때 너무 일찍 간다고 용먹은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새벽 2시? 네. 시간을 잘못 본 거 아닌가? 오후 2시로? 그건 사랑할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왜 벌써 가? 아니 그 다음날 9시 출근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이 원하는 건 몇 시 퇴근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지마. 나만 바라봐. 행사 직전에는 거의 뭐 24시간 계속 업무 체계였나 보네요. 잠깐 쪽잠 자고 나오고. 몇몇 친구들은 그냥 그 사무실 근처에 방을 잡고 그냥 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뭐 야근 수당도 안 나오고 방 잡는 것도 자기 그냥 기본 수당에서 그냥 자기가 지불하는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노동계를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광고를 듣고 더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좀 나올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 봐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1인 가구 첫 번째 선택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 로 전화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것은 알기 싫다. 292회 주말 시간에는 노동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냉정한 현실의 이야기.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어른이지만. 이런 곳이 계속 굴러갈 수 있는 이유는 인력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을 단기 계약으로 되게 싸게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노동 현장이잖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 아는 지인도 행사 전문 회사에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거의 3일에 한 번 집에 들어오고 아예 집에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식인데 그 사람은 그게 정규직이고 그 일을 행사를 바꿔면서 계속하는 일이다 보니까 포괄임금제로 해가지고 연봉이 꽤 높거든요. 또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업무 강도가 싸가지고 인력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되니까 이 업계는 영화에 대한 동경 같은 걸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업계가 아니고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우가 좋은 편인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화제 끝나고 계약이 종료될 거기 때문에 다음 영화제 때 그 경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급여가 높아지거나 하는 일은 없나 보네요. 경력을 쓰긴 쓰죠. 그런데 이게 경력을 경력을 이력서에 써서 냈을 때 그 경력을 몇 퍼센트를 쳐주느냐 이거는 다 영화제마다 다르고 어떤 영화제는 전 영화제 경력을 100% 쳐주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70%만 쳐주고 그게 기준이 사실 각 영화제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정말 보고 싶은 게 제가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일할 때 경력을 4년인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기본금이 160만 원이거든요. 그 해 체제인권이 15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에 만 원씩이네요. 이게 호봉을 5천 원을 쳐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1년에 7400원에 7500원 정도인 것 같아요. 7600원인가? 네. 그런데 경력직을 못 뽑는다고 해서 혹은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영화제에 관련한 수요는 계속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요.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수명이 보통 짧아져요. 네. 왜냐하면 그냥 오라 그러면 다 오니까 나이가 들었거나 사람이 좀 차서 목소리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세진 사람을 그냥 안 썼댄다고. 그렇죠. 노동자로서의 노동자의 노동인력으로서의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네. 거기도 그런가요? 그렇죠. 정규직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냉정하게 말해서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영화제를 돌고 하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자원활동가 그룹이나 새로 유입되는 인력들이 있으니까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은 좀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위에 정규직들 말고는 제 나이 때 또래 30대 후반 이런 정도에는 거의 없거나 영화제를 거의 떠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커리어를 바꿔야 되는 길목에 서게 되겠네요. 그 다수는.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문제는 커리어를 바꾸기 전까지는 그 전 커리어로 모아 논돈이 있어야 돼요. 네. 보통 그 전 커리어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다른 커리어로 넘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치킨치 차릴 돈이 있어야죠. 여기는 모을 수도 없잖아요. 160만 원? 급여 수준이 사실 영화제가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도 해서 네. 물론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구직자의 몇 퍼센트가 2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뭐 그런 기사도 났던데 영화제에서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물론 몇몇 영화제 아예 정규직이거나 실장이거나 사무국장이거나 이런 경우나 아니면 또 극소수의 몇몇 영화제는 조금 처우가 기준이 조금 정해져 있어가지고 200만 원 넘게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거의 최저임금 수준 뭐 그 정도로 맞기도 하고 그 영화제라는 게 매년 보통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영화제가 있다면 그 영화제는 매년 이어지는 거죠. 네. 준비기간은 보통 얼마가 되나요? 영화제 사무국은 사실 1년 내내 유지는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원도 사실 그냥 사무실에 상주해 있는 인원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영화제 기간에 필요한 인원을 12개월 내내 쓸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정규직 혹은 12개월 내내 있는 인원이 소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영화제 기간이나 좀 일이 많아질 때 조금 더 사람들을 뽑아서 써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구조인 건 맞는데 비정규라는 그러니까 비정규라는 게 나쁘다고 보이지 않아요. 이 케이스에.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 정도 인원을 해서 좀 노동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우선 한 가지 문제고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계약이라도 해주던가 그런 것도 없이 다 좀 계약을 쪼갠다던가 그런 식의 계약들이 그런 이 얘기가 나와야죠. 쪼개기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서는 영화제 노동자 이슈에서는 쪼개기 계약 얘기를 못 들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비정규고 어차피 반년 정도 쓰면 돼요. 그걸 뭘 쪼개? 왜 쪼개요? 반년 이상 써야 되는 스텝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1년을 일하는데 11개월 일하고 1개월 쪼개서 더 계약을 한다던가 12개월 일해야 된다며 그리고 서울시 기준이지만 사실 9개월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감안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게 어쨌든 사실 서울시 기준이긴 한데 서울시는 그렇죠. 서울시는 그렇죠. 그런 기준이 있는데 9개월 동안 일하고 그게 걸리면 8개월로 쪼개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그거예요. 영화제 준비를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면 그 사람은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4개월이나 5개월만 써도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쳐. 예를 들어 7개월 이상 해야 실업수당의 대상이 된다. 그럼 그것도 쪼갤 거 아니에요? 7개월 일시키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또 이거는 물론 3개월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대보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3.3% 용역계약으로 맺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사대보험이 적용이 안 되니까 사실 실업급여랑은 아예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인력 공급이 더 많기 때문도 있겠지만 바닥이 좁기 때문이 크겠죠?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표정이 갑자기 피곤해지셨어요. 앞으로 영화제에서 일 안 할 거냐라는 얘기도 사실 들어본 적도 있고 이런 말을 하다니 판에서 발 떼갔다 이거구먼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두 다리까지는 안 무서운데 한 다리 네 그래서 그리고 뭐 한 영화제에서 이제 사람을 구할 때 이제 끝날 때쯤 된 다른 영화제에 전화해서 거기에서 일한 사람 중에 괜찮은 애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사무장끼리는 또 다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맥장사 사실 걔 말 잘 듣고 야근도 잘하고 얼마 줘도 받아 뭐 그런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는 상황인 거죠. 뭐 일을 잘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뭐 임금 문제로 클레임을 걸었어라는 거는 확실히 다음 추천인 임명에서는 제외되겠죠. 네. 한국에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사실 말 잘 듣는 거에 가깝지 정확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들은 다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뭐 여기가 다 그렇지 뭐 하고 이제 용인해야 되는 상황 포기 좀 해야 되는 상황 포기 포기라기보다는 아 다른 뭐만 있으면 여기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다. 아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얘기해 본 사람들 중에서 영화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잡히면은 이제 여기 이 판 떠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노동환경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건 대충 그렇게 늘 다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자기들도 이제 영화제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눈과 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는데 원래 얼마쯤 받고 어느 정도 쉬고 한다. 보통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을 들어갔어도 5년 정도 일을 했으면 이제 대리 달 테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고 뭐 그렇게 할 텐데 5년을 영화제를 떠돌아 다녔어도 늘 다시 이력서 써야 되고 늘 다시 또 새로 면접 봐야 되고 그거를 매년 1년에 2, 3번씩 반복해야 되니까 사실 힘들죠. 임금은 1년에 1만 원씩 오르고요. 1년에 1만 원. 이건 시당 1만 원이 아닙니다. 상층부에는 정규직들도 있어요. 네. 있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상시로 운영되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얘기를 하면 그들도 가능한 정규직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계약 연장을 해주고 싶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 늘 핑계를 대는 거는 도의회 핑계를 대고 시의회 핑계를 대죠. 100% 그냥 핑계는 아닙니다. 예산을 안 받아주니까 지방의회에서. 그런데 그 핑계를 대려면 그들이 우리 영화제에는 이만큼의 정규직이 더 필요하고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출하는 예산의 인건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어필 안 했다. 핑계만 댄다는 거죠. 그럼 얘기해본 적 없는 거네. 거짓말이네. 아 인건비를 늘려달라고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감히 말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얘기하기도 쉽겠지만 말해본 적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돈 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돈 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언제나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나를 가장 곤란하게 하는 부탁 중에서 인건비는 엄청 후순위에 밀려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전문가들의 집단이라고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식이면 영화제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네요. 그래서 사실 조금 경험 있는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책임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시간은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 거 빨리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더 맞던가 안 그러면 하긴 교육 시간이 보장돼 있을 리가 없죠. 빵꾸난 걸 자기가 메꾸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의 노동식 조금 경력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보이는 만큼 더 해야 되는 거죠. 베테랑이 될수록 더 죽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들으면 들었으면 왠지 장기식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는 제가 아까 지자체 얘기 자주 드렸던 이유는 이 행사는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의 잔치예요. 퇴조임금 이하를 받고 전문성이 있고 근데 자기 집 근처 일이 아닌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역에 있는 영화제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출장 가죠. 멀리. 전주영화제, 부산영화제 다들 서울사무소도 있고 이제 행사 기간에는 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전주영화제 사례만 알고 있는데요. 전주영화제는 작년에는 스태프들 숙소를 장급 여간의 2인 1실로 줬고요. 그리고 올해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그냥 상사건 밑에 직원이건 다 같이 지내게 했었어요. 그럼 사실 불편하니까 자기가 그냥 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을 구하면은 전액을 지원해주지 않고 일부 금액 지원해주는 정도? 나아지고 있는 중? 그게 나아지고 있는 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가면 지옥이고요. 조정음윤 씨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까지 이 얘기가 잘 안 나온 걸 보면 상상은 가능했지만 공론화를 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면서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만 본인은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실 수 있게 됐습니까? 우선은 좀 어쨌든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고 그냥 뭐 그... 다 말씀하셨대요? 사실 임종린 지혜장 방송 듣고 창세기죠? 창세기 전이죠? 모두가 대폭발해 나 노동자 맞아? 이러면서 네이버에 노조가 생겼어요.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지금 네이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 줄 알아요? 넥슨, 다음 그걸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뭐라도 해봐야겠다. 두 번째는 근데 저 사람처럼 못하겠다. 그럼요. 그분도 나처럼 다시는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긴 했지만 이게 어쨌든 처음에 제 고민은 아예 영화제 스텝 노조를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긴 해봤지만 그래서 좀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그 집 앞에 이제 운동하는 헬스장을 다니는데 네, 체육관이요? 네, 거기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사람이 조성주 소장님이신 거예요. 네?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닝머신을 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소장님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뛴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네, 그렇고요. 집에서 게임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네. 또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트레이너분한테 슬 대쭤봤죠. 혹시 저 사람 이름 조성주 아니냐고. 트레이너분 어떻게 알아요? 알어, 알어. 알아요. 요즘은.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아휴, 니는 허구헌 날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맨바닥에 뒹굴뒹굴 대체 어쩌려고 그려. 이거 깔아! 백일랑 엄마의 사랑처럼 진한 십중 고밀도 압축 내장폼 RCK 프리미엄 폴더매트 숙면 감축 커버 잘 만들고 제갑 29 days 물어보니까 맞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슬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나눴던 게 올해 3월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화제 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또 조 소장님이랑 같이 또 만나서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거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곽 조직이라는 표현을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조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소개받았던 게 청년윤위원이랑 유용득 의원실 이렇게 소개받아서 청년윤위원 네. 그렇게 같이 소개받아서 같이 좀 이야기를 진행하게 됐죠. 알겠습니다. 올해 3월에 만나셨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셨을 때였죠?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동문제로 매우 괴로워하던 어떤 사람이 러닝머신 위에 조성주 소장을 만나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겁니다. 우리 동네 체육관 러닝머신은 조성주 없다.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mpc인가요? 그렇지 당연히 그러니까 조정유민 씨의 인생에서는 npc죠. 저기가 헬스장에서 퀘스트를 받아라. 노동? 노동이라면 내가 조금 알지만 게임이 더 좋다네. 이렇게 콕 찌르면 그만할 거 아니에요. 내 말이 재미는 없지만 드러는 보겠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청취자.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러닝머신 위에 조성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기 위해서 조정유민 씨가 찾아가셨던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세스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주었던 청년유니원의 기획팀장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가 동네에 없을 때 대첩법. 그래서 청년유니원 기획팀장님이 내일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PD하고 윤석열 에디터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